그래서 그거 어렸을 때 내가 소멸할 때만 이러고 어디 털 때? 가디오빈 탈 때요? 아 제가요 근데 소멸할 때 뭐예요? 교수님 교수님이 여러분을 데려주니 제가 이런 거에요 이거 뭐야 이거 메이크업 브러쉬 맞아요 어 맞아요 저도 그래서 하나 샀거든요 뭐하고 그니까 딱 하나 샀는데 뭐냐 어딨냐 존리부영에서 만 원짜리에 만 원의 각대 노래 아 만 원짜리만 샀는데 근데 이러고 있어놨는데 5개라고 해서 어우 싸게 샀다 언니 이거 너무 좋다 옆에서 만지고 있어 옆에서 만지고 있어 맞아 아 따서가 엄청 좋을 것 같아 좋아 좋겠죠 8년 전째 아직 어떤 거 같아요 아직 손 오세요? 오우죄 아니야? 그러니깐 그렇게 못했잖아요 아 학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넙 ㅋ 학교 얘기하시기를 5번 샀는데 5번 5번 그쵸 아 그쵸 외로 여기로 어 뭐 기회가 돼서 주변인들이